여러분 안 추우세요? 괜찮아요? 여러분들 뜨거운 함성 덕분에 저희도 핫해지길 바래요 다른 친구가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은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나랑 사귈래 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지금도 정말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계시는데 더 응원이 필요한 곡이거든요 저희가 쉽게 응원법이 있어서 더 잘 따라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쿵쿵쿵 뛰는데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? 네 그럼 한번 연습 한번 같이 해주실 거죠? 네 하나 둘 셋 있잖아 베이비 베이비 나랑 사귈래 밀고 당기기는 그만해 해 어떡해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쿵쿵쿵 뛰는데 훌륭합니다 이렇게 따라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곡은 채은 양이 한번 네 나랑 사귈래랑 좋아좋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를 잡고 오케이